Q. 미래 게임 천국 미래 게임 안녕하세요 시즌2 세 번째 MC 박시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정말 예능계에서 한 획을 그었던 작품 중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레전드 예능은 바로 KBS 슈퍼TV ילו 이루일은 즐거워입니다 또 이렇게 풀림으로 말씀드리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쿵푸의 쿵쿵따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был 쿵쿵따에는 아주 유명한 공식 노래가 있죠 쿵쿵 contrario 쿵쿵 쿵쿵쿵쿵쿵쿵쿵 박자가 느리거나 박자를 놓치거나 끝말잇길이 실패하면 벌칙을 당하게 되는데요 꼴등한테만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자리를 정해볼까요? 예! 봤어요? 이름 봐도 돼요? 자 다들 뽑으셨나요? 한번 까볼까요? 그러면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게임이에요 네 1라운드 제시어는 미입니다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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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 1라운드 벌칙을 공개하겠습니다. 1라운드 벌칙은 얼굴 망가지기입니다. 사이즈가. 사이즈가. 좀 다 안 막히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귀여워 귀여워. 제가 시작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시간을 넘으면 낙서하시는 분이 받으셔야 돼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먼저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1, 2, 3 1, 2, 3 하나, 둘, 셋 아 멋있어! 1, 2, 3 오! 준비 시작! 1, 2, 3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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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지났어요! 네, 도연씨 3초를 넘은 도연씨에게 리안씨가 한번 복수를 해봅시다 1, 2, 3 봤지? 저희 커플이에요 고작 1라운드 맞죠? 쉽지 않네요 네 그러면 벌칙을 받은 리안 씨가 자리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반대로 할게요 저는 여기 있고 이렇게 2라운드 제시어는 소입니다 소? 네 소? 뽕뽕! 제방 2라운드 벌칙은 바로 그 방송 영상을 우리 어머니도 보시고 내 동생도 보고 다 보는 거야 너 그거 알면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부럽네 할 말이 없지?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은 지금 아주 미래소년의 귀여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스톰워치를 누르면 시작해주세요 네 준비 시작! 이게 냄새가 나 크레파스가 예뻐요? 잘 됐어요? 거울 한 번 보실래요? 너무 예뻐요 아 지금 너무 예뻐요 털이 걸려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근데 멤버들이 또 착한 게 10초 남았는데 다들 안 해줬어요 아니 보고 정이 떨어진 거지 별칭을 받은 카현 씨가 자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널로 와 일단 이리 와 진짜 저 여기예요 근데? 도현이 형 지금 웃었어, 도현이 형 일단 2번 가 갈대 같은 남자네 동표는 첫 번째 가 미안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고생했으니까 첫 번째 가고 나는? 거기가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인생아 인생아 할 수 있습니다 네 3라운드 제시어는 유입니다 둘 둘 셋 넷 꿍꿍꿍꿍꿍꿍꿍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Baum Kick 큐 ie hz 더 꿍꿍꿍꿍! 석짱장 유재석 선배님 사랑합니다 석짱장 석짱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검색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석짱장 아니 우기면 벌칙 세게 받는 거야 아니 근데 있을 수도 있어 Q. 두근두근 Q. 두근두근 Q. 두근두근 Q. 두근두근 Q. 두근두근 Q. 두근두근 없어요? 아쉽다 아쉽다 사꾸라미에 뒤늦게 생각나는데 사꾸라미 Q. 두근두근 Q. 두근두근 두근두근 Q. 두근두근 근데 이거 건강에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도현이 형한테 어필 한 분을 뽑겠습니다 바로 주적 씨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Q. 박지영 귀엽고 3번 3번입니다 1, 2, 3 합성장장 시작 1, 2, 3 오 잘하는데 두근두근 좀 힘들지마 어우 C 3 오 좋아 4라운드를 하기 전에 도현 씨가 자리를 배치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할게요. 그리고 유민이 두 번째 하고 그리고 유민이 자리에 동표가 갈게요. 이번에는 제시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있어요? 금지어가 있습니다. 금지어는 뭐예요? 제가 이번 판에서 쓰면 안 될 단어를 하나 정하도록 할 텐데 자기도 모르게 금지어를 말하면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룰을 바꿔서 쿵쿵다리 쿵쿵다리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바로 4라운드 제시어는 땡입니다. 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금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어카입니다.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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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제가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안 씨. 제가 리안이 형을 러브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 미리 하세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됐어요? 아니, 한 번만 더. 끝! 아, 아, 아. 빨리 이제. 형님 괜찮은데요? 제 감상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세고 마지막 5라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번도 안 걸렸죠? 형님 여기 앉아요. 도현이 형 거기 있고 이제 한 칸씩 당길게요. 네, 이번 판은 특별히 금지어를 3개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금지어? 그러면 이번에 벌칙 받은 유빈이랑 제쇼 보면서 정하는 거 어때요? 아, 근데 이거 어려운데? 앞에서 끝내야 돼요. 나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두 개를 정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칸센터 어때요? 조용! 이번에 제가 정할 금지어는 선풍기 리어카 칸센터입니다. 마지막 5라운드 제시어는 선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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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Video. 손장님! baptism 마지막 5라운드 벌칙은 바로 이게 바로 물총 맞기입니다 멤버들이 벌칙자에게 물총을 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좋다! 좋네! 저희가 긴급 회의라는 결과 그래도 왕복은 해봐야 하니까 그렇죠 그림이 좀... 이번 판은 금화 2개를 걸고 단합 미션 그럼 시영이도 껴서 하는 거 어때요? 그렇지 시영이도 그래도 2개 받는 게 좋으니까 시영이까지 껴서 하는 거 어때? 안 되면 시영이도 같이 물총 맞기 아니 그러면 시영이가 골라요 2개 받고 게임 참가할래요? 아니면 2개 안 받고 안 할래요? 저는 2개 받고 게임 참가할게요 그럼 그 대신 우리가 성공 못하면 물총 같이 맞아야 돼요?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재미없어 불쩍했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그래 야 너가 빠지는 우리 미래소전이 아닌 미래소전 시영이 대신에 그러면 안 틀릴 수 있게 네가 첫 번째로 해 그럴까요? 그럼 한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영이 벌칙 받는 걸로 만족하다 잠시만요 쿵스쿵스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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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금각 컷! MC 대격돌 공포의 쿵쿵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1등이잖아요 대망의 1등 동표 씨 금하 10개에서 3개 빼서 7개 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영 씨 금하 4개에서 3개 빼서 아니구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냥 진짜로? 배팅은요? 배팅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팅한 분은요 준혁 씨입니다 시영 씨 저 뽑아주셨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자랑 들어가기 전에 시영 씨 이거 이번 판은 MC 하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맞아요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거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4회차 MC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리안이요 파일같은데? 선거 카일리요 나도 카일리일 것 같아 리안 씨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꼴등을 했는데 항상 억울한 건 제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벌칙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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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그 가사 네 뭐 더 뭐 가사